이런 지도가 국립중앙박물관에 표기가 돼 있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사 복원이 어렵습니다. 왜? 국민들이 문제를 못 잡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기문대사라든지 사타, 상다리 있죠? 보면요. 여러분들 국민들 아십니까? 이 지명은 우리나라 가야사에 없는 지명입니다. 그러면 저 지명은 누가 주장하는 지명이다? 일본 서기의 지명이에요. 일본 서기. 우리나라에 저 지명이 있으면 갖다 써도 돼.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저 지명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이 거기 같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일본 학자들이 갖다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뭐냐? 기문대사가 이번에 박물관에 실렸는데 이건 뭐냐? 일본 서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야에 대해서 김수로, 허황후는 다 부정하면서 일본 서기 내용은 진짜라고 이렇게 지도에 표기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매국도 매국.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 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일본 역사, 일본 서기 뻔하게 조작된 거 알면서 왜 여기다 갖다 표기합니까?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일본 교과서의 인나일본부 지도 여러분들 표기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원래는 국정 요번에 국정감사에 욕이 걸렸는데 국회의원이 요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이걸 몰라요. 비서진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삼국 유사를 유사라고 삼국 사기를 두 자루 사기로 줄이냐.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더라고. 폰트가 어긋났어요. 그게 아닙니다. 핀트가. 핀트 그게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물고 늘어졌다면 아마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겁니다. 왜 일본 지명 갖다 했냐. 일본 서기 지명 왜 썼냐. 요리 물고 늘어져야 되지. 국정감사 때 왜 딴 걸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보잖아요. 보면 원래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런 지명을 모르니까 아니 그런 답다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가가 아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표할 때 가야의 연구 가야의 연대기를 표시했는데 4세기 부분인데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세기의 346년 366년인데 자 366년에 가야 탁순 백제와 외의 교류를 중계했다. 그죠? 어떤 내용이다? 서기. 서기가 뭔지 압니까? 일본 서기입니다. 일본 서기. 자 일본 서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369년에 가야 칠국 비사벌, 난가라, 탁국 뭐 이쪽에가 다라, 탁순, 가라 백제와 외의 연합 공격을 받았다. 어디 내용? 서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얼마만큼 큰 중요한 문제를 이번에 발생시켰냐면 자 가락에 우리 가야에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가야국 이름이 있잖아요. 왕 이름이 계속 우리나라에는 연대기가 있습니다. 이거 싹 지어버리고 어때요? 갑자기 366년에 일본 서기 가야 탁순이 뭔지 아십니까? 임라일본부 지명이에요. 임라일본부 그럼 임라가 지금 학자들이 연구했지만은도 대부분의 임라 연구한 사람들이 북한학자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역사학계에서는 전부 다 뭐랬습니까? 이 임라는 대마도 아니면 QC라고 다 연구해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싹 무시하고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 있는 지명을 한반도 남쪽에 탁순을 갖다 잡아놨어요. 그러면 뭐냐? 369년을 표기했습니다. 일본은 369, 369 아닙니다 이거. 이 369가가 어떤 큰 문제인지 압니까 이게? 이건 몰랐기 때문에 국립중앙방문화 같은 국민들은 전부 다 흔눈께리에요. 그냥 지나간 겁니다. 이 369년은 일본 서기에 신궁황후가 사만을 정벌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어떻습니까? 복속했던 그 시간대에요. 아니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복속한 적이 없는데 들어온 그 아줌마 쳐들어온 적도 없는데 갑자기 369년 연대기를 잡아넣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어떻습니까? 신궁황후가 우리나라 들어온 것처럼 지명도 우리나라에 없는 지명입니다. 전부 다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을 우리나라 남부라고 갖다 쳐쳐쳐쳐쳐 잡아놨습니다. 이걸 가야전시 때 넣었습니다. 이거는 매국을 넘어서가지고 이거는 참 말이 없습니다. 보면 진짜 요거라도 진짜 이거는 넘어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하도 국민들이 아는 국민들이 저희들이 뭐냐 감사원 감사원까지 요청했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라 여서가지고 감사원 감사원 요청까지 해놓으니까 눈치를 채고 뭐냐 여기 보십시오 부산 신입박물관 2차 박물관 전시회 때 뭐라느냐 김은하고 대사 이 부분 뺐죠? 네게 짚어놓은 거 자기들도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요거 잘못 쓰면 내 국로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에서 부산에서 할 때는 뺐어요. 그런데 왜 국정감사 때 왜 요런 걸 안 짚습니까? 국회의원이 어? 자기들도 인정한 건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속고 넘어갑니다. 조금 있다가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 학자 세에마스의 위치 비정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임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분이 김행구 씨라는 옛날 학자 교수가 있는데 그 두 양반이 어떻습니까? 임나 관련된 것을 비정을 비교한 겁니다. 세에마스 누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반이 어때요? 우리나라 가야사에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이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뭐랬냐? 이 양반의 평생 공적은 뭐냐? 그 임나 일본 서기에 있는 임나 지명을 전부 다 한반도에 끼다 맞춘 사람입니다. 그러다 맞춘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걸 끼다 맞추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서 또 갖다 붙습니다. 여기가 끊긴 것 같아 이래가지고 끼워 맞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빨간 지역 표시된 거 있죠? 요거는 원래 일본 서기에 원래 우리나라에 없는 지명입니다. 그거를 때요 우리나라 지명이라고 끄다 붙인 인물이 세에마스인데 우리나라 가야를 언급하는 대표적인 학자 김행구 씨의 자료하고 두 개를 비교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될 지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강진이라든지 나주에 보면 어때요? 한창 지금 또 어디냐면 저 남원이라든지 가야사 복원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데 전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아니면 당신들 나라 먹습니다. 나라 친미다래요. 저쪽 강진이 나주 쪽에서 그 가야 연구하는 사람들이 친미다래고 남원도 어떻습니까? 또 장난칩니다. 거기 임라일본부의 다 지명입니다. 그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어때요? 유네스코에 어떤 걸 등재한다? 우리나라가 임라일본부 신민지 됐다는 걸 등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똑바로 알고 추진해야지 무조건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끝납니까? 물론 돈은 많이 타내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가야사 다 팔아먹습니다. 지방자체에서. 자, 임라의 위치 세이마스가 어떻습니까? 지정해보시죠. 전부 다 한반도 남쪽으로 갖다 놓죠. 보면요. 그 자유 여러분들 한 칸트 보여드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합천을 뭐라 합니까? 다라국이라 하죠. 다라국.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합천박물관에 가면 전부 다 이것이 다라국이라고 알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라국이란 표현은 우리나라에 다라 없어요. 누가 주장하는 거냐? 일본 놈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 놈들. 일본 서기 배운 놈들이 다라가 합천이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천은 어때요? 합천 가야 유적은 그냥 다라. 임라 일본부의 나라인 다라국의 유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정신나간 주장이에요. 그러면 다라가 그러면 일본 서기 세이마스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다라가 비슷한 계획 합천했다. 그럼 다라다. 논리 그리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뭐 보여드리느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큐슈하고 보시면 여기 빨간 거 보이죠? 저기 다 뭐냐면 다라입니다. 다라. 합천 다라 찾는 것보다 속된 말로 뭐입니까? 어디? 어디에? 큐슈 지역에 가서 다라 찾는 게 더 편해요. 구주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비정을 안 하고 왜 자꾸 우리나라 끄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지금 합천은 진짜 말 그대로 임라의 다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임라의 다라국이.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고 지방 자체에 얼마만큼 정신나간 정치인들이라든지 역사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까지 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거짓말을 보십시오. 임라일본부 추종학자 일본에도 없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죠. 뭐라냐? 저는 영어를 한번 같이 씁니다. 또 다음에 라이. 거짓말은 라이죠. 그래서 임라일본부 추종학자 일본에도 없다는 저는 뭐냐? 또 라이라고 하면 또 라이. 또 거짓말은 또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래요. 거짓말. 또 라이들. 보시죠? 추종학자들 없는 게 아니라 다 쐈습니다. 속상말로. 경상동말로 쐈고 쐈한 것이 임라일본부 추종학자들입니다. 자 이래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뭐 나왔다. 전부 다 고분군 여기 공에서 어떻게 고분이 발군되니까 뭐라냐? 외계 추정 고분이라 합니다. 외계 추정. 이 정신나간 거예요. 또 보면 외계래요. 어쩌든지 어떻습니까? 임라일본부 흔적을 우리나라에 남기기 위해서 외계 무덤이라 합니다. 외계. 친미다래를 하면서 만의 마지막 징구 친미다래. 이거는 미치는 거야. 이거는. 친미다래가 우리나라에 가야사이 없는 나라예요. 왜 일본 서기의 나라를 우리나라 갖다 가지고 그걸 왜 지방에 끌어다 씁니까? 진짜 나라 말아먹을 일이 있어요. 가야사 말아먹을 일이. 우리나라 가야사에 있는 지면 가지고 연구하십시오. 왜 일본 서기 지면을 갖다 가지고 여기 임라일본부 임라가 있었다는 거 임라일본부는 없었다. 그런데 임나는 있었다. 이게 얼마만큼 장난치는 소리입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대표적인 주제가 나섰습니다. 극적인데 제가 춘향이 동네 춘향이 고향 땅 남원에서 갑자기 뭐냐면 백두대간 가야왕국 김은국을 만나다 해가지고 유네스쿠에 등재하기라고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나왔습니다. 가야왕국 김은국을 만나다 유네스쿠에 등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들이겠다. 관광상품화 시키겠다. 남은 CEO의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김은국 남은 가야 고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들 제가 뭐 정치인들 제가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이 김은국이 아까 이야기했죠. 김은국 중앙박물관에서 적어넣었다가 부산 박물관에서 뺀 겁니다. 왜?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잡아 넣으면 어때요? 남은이 말 그대로 임라일본부의 나라가 됩니다. 그럼 춘향이 아버지도 춘향이 조상님도 누구? 외놈이에요. 외놈. 남은에 있는 분들 다 외놈의 후손들입니다. 왜? 200년간 임라일본부가 있었잖아요. 임라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200년 동안 임라가 남은에 있었다. 그럼 남은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어떻습니까? 외놈의 후손들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남은 분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가서 따지시고 수정 요구하십시오. 아니면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조상이 외놈으로 바뀝니다. 이번에 그 현실을 말씀드리고 이 자료를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고 또 전남지역 보시면 또 논문이 나오는데 특집 논문 이건 캐시아의 논문입니다. 이건 아주 근위있는 논문이에요.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전남지역 뭐냐 소국과 백제에 대한 이야기 이러면서 신공기를 이야기하면서 나주 나주가 친미달에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을 또 아주 근위있는 등재지에 논문에 실었습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왜 친미달에를 우리나라에 왜 끄고 봅니까? 나주에 있는 분들 역사고고학 연구하는 분들 이거 그냥 자꾸 넘어갑니까? 당신들 진짜 친미달에의 후손들이에요? 일본 서기에?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도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말이 없고 국민들도 말이 없으니까 일본은 과감하게 뭐냐면 여기 보시죠. 일본 문화층에서 삼국시대 유물을 전부 다 임나의 유물로 표기해가지고 자기들은 이렇게 하보집을 꾸미가 알려줍니다. 국민들이 그냥 대한민국민들이 그냥 넘어가고 학계에서 그냥 넘어가니까 일본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유물을 다 임나 유물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일본 문화층에 이게 일 나갑니다. 일본에서 임나의 일본부를 표기했다고 포기했다고 제발 그런 또라이 같은 이야기를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걸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